지난 5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신차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10개월 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.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은 14만 7,103대를 기록했습니다. 1년 전 같은 달보다 20.8% 증가한 수치입니다. 현대차와 기아 모두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가 늘었습니다. 특히 합산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습니다. 이 같은 선전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가 이끌었습니다.